씨름의 희열 시청자 여러분, 씨름 선수 이준호입니다. 한국 씨름을 조금이나 알릴 수 있어 기쁘고 영광입니다. 씨름의 희열 시청 포인트는 예능이라고 단순 재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의 경기 내용, 기술, 스피드, 두뇌 싸움 등을 생각하고 보시면 더욱더 흥미롭게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짧은 시간에 경기가 빨리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시청해 주시면 더 재미있게 시청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씨름의 희열 많이 사랑해 주세요.